한 사람만 만나봐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지 오늘 이어수 비용이에요 저는 뭐 대략 어떤 분들이 나올지 대략 예상을 가는데 저는 알키비아데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주인공하고 같은 방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는 장면이 어차피 제가 찾아가도 뭔가 메이드 될 가능성이 그닥 없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는 누구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보고 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보고 나면 이 타이틀을 사고 싶은 욕구가 네 배가 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지력이 여덟 배나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력을 상승시켜드리는 게임으로 보는 인문학 게임야와 안녕하세요 진영마트는 허준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력을 상승시켜주실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게임 속에서 인문학을 찾아서 파고파고 또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고 말 것 같은 김영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난 줄 몰랐어 이때쯤 이제 눈치가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석유를 못 파지 혹시 PM님 도트 찍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게임이 있다고? 게임 발굴 전문가 연습 PM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들어본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야야 그 정신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꿨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재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서울대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사 수박 다른 연구가 싫은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럴 때 대답이 약간 아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약식 사는 지형에서 하겠다 죄송합니다 많이 들떠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풍기는 이미지로 보면 어린이들만 소파 선생님 같이 아이들을 사랑하실 것 같고 어떻게 스파르타를 공부를 하실 생각은? 오늘 스파르타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씻어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네 어깨고 싶지 않은데요? 역사라는 게 가끔은 꿈을 깨는 그런 게 있어서요 여러분? 교수님을 모신 이유 당장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게임 바로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입니다 해봤지요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가 워낙 잘 만든 게임이고 대작 타이틀이긴 한데 저희가 지난화까지 이집트 포털레비마이스 왕조 시절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리진이다 그래갖고 아 이제 과거 탐방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400년을 또 되감기를 해서 한 4세기가 더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리스 필로포네스에서 전쟁이 있던 그 당시로 돌아가죠 오리진보다 오디세이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오리진이 더 많이 팔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오디세이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오디세이가 확실히 뭔가 액션 게임으로써 예전에는 잠입 액션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제한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짝 RPG 쪽으로 노선을 틀었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전투 자체에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혹자는 올드팬들은 어세 무쌍이다 아 맞죠 맞죠 잠입하는 이런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진부터 시작한 신규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너무 좋죠 근데 이 배경은 그리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통틀는데 사실 시대의 역사는 확 압축을 시켜놨죠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죠 몰스타전처럼 인물 위주의 어떤 역사 고증이라기보다는 인물 위주로 잘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교수님 혹시 이 기원전 431년 고데브리스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코네소 전쟁을 시작하던 바로 그 해였죠 두 나라의 충돌이라는 게 불과 50년 전 그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페르시아의 침공을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웠던 혈맹이었는데 지난 50년 사이에 아테네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스파르타는 그걸 우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테네 중심의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동맹 사이의 충돌이 전면전쟁으로 시작된 게 331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 교수님하고 제가 방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테네는 상업국가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스파르타는 농업국가로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페르시아와 붙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보면은 한쪽 눈을 다쳤기 때문에 아 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분이 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레오니가스를 기억해야 한다 이러면서 와우 달려나가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근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살을 부딪히면서 적을 막아냈던 두 국가가 50년 만에 이렇게 원수가 될 수도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아테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제국적인 건 아니고 한 폴리스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리스인들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네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이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그 지도자가 스파르타였죠 스파르타가 지도자가 되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르타인들이 우선 군사 고문관으로 여러 도시에 파견됐는데 가서 두 가지 일주일 하나 벌어지면 하나는 집에서 하던 대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몽둥이로 네 외국인들을 싫어하죠 아니면 가서 스파르타 장군님이시군요 하고 떠바뜨려 주니까 그만 집에서는 못 누리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타락해 자위반 타위반 스파르타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아테네가 맹주자리를 꽤 차는데 그때 이제 중심이 해군이었는데 해군은 그때라 지금은 돈도 많이 들지만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많이 없으니까 많은 폴리스틱은 우리는 돈을 내겠다 회비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돌리스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동맹의 돈으로 운영되는 동맹을 위한 아테네가 운영한 한대에서 동맹의 돈으로 운영되는 아테네를 위한 아테네에 의한 아테네 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역사자들은 그걸 아테네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제국을 바탕으로 아테네가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스파르타는 그 아테네를 특별히 건들 생각은 없었지만 아테네가 끝없이 팽창하는 그 야욕이 자신들의 권위 사실 이게 고대의 1등 놀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파타가 1등이었고 당시에 아테네가 2등이었는데 2등 아테네가 1등 아테네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나보고 넘버 2에 내가 넘버 1이야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스파르타의 왕이 두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랬었어요 예 스파타의 왕이 두 명입니다 매우 독특해 보이시나요 이게 뭐 전설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들 낳은 아들 둘이 나오는 바람에 왕가가 이렇게 둘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스파르타의 첫 출발점이 네 개 마을이었는데 그 네 개 마을이 두 개씩 합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하는데 뭐 그런 기원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왕이 둘이니까 네 전제 왕권 절대 왕권이 될 수가 없겠죠 네 네 네 네 왕 자체가 이미 서로 견제가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좀 중요 서로 서로 견제를 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스파타 왕이 허수아비냐 이건 아니고요 스파타 왕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쟁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전쟁할 수 있고요 만약 왕이 전쟁하자 그러는데 하지 말죠 이러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습니다 오오 대신 왕의 의무가 있죠 왕이 전쟁 벌어지면 자기가 하다고 할 때 그 전쟁에서 제일 앞줄에 서서 나가야 되고 후퇴할 때는 제일 뒷줄에서 후퇴야 되는 그런 규칙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하고 싶지 않았겠는데요 임용버 선생님 펠로포네소스 전쟁 배경으로 영화 소설 뭐 각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은 별로 안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다만 이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에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이 게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 팔려나갔겠지만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다룬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예 없죠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다룬 영화 뭐 이름난 영화를 있습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다룬 진짜로 그리스에서 미니 시리즈 같은 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만 하더라도 크게 만들만한 스케일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스 쪽은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좀 쳐들어와야 스케일 좀 커지고 그리스인기부터는 아무래도 영화적인 어떤 걸 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의외로 사람은 유명한데 사건이나 전쟁사는 진짜 별로 안 유명해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안 남아있는 아니 아니야라 좀 관심이 좀 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가 투키지제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인데요 헤르로토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꾼 네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투키지제스는 별명이 과학적 역사의 아버지 재미없겠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키지제스가 전해주는 펠로포네소스 전쟁 이야기는 되게 정치학자들 외교학자 군사학자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두 강대국이 있고 블록으로 묶이고 서로 안 싸우려고 했는데 국지전이 확산돼서 전 세계전쟁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정치학자 외교학자 군사학자는 매우 좋아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영국 같은 데서 좀 이렇게 국회의원 하거나 말로 성공하려면 투키지제스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말 빨리 늘리는 데는 최고인데 읽기가 너무 힘든 네 그 말 빨리 연습하니 안 하고 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그때보다는 뒤죠 그때보다 좀 더 과거 앞이죠 400년 정도 더 리와인드 시킨 근데 오리진에서는 어세신 크리드 오리진에서는 암살단이 발생하게 된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체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의 어떤 기원이 되는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좀 어세신 크리드의 진짜 기원을 좀 밝혀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아무래도 그리스 시대로 가다 보면 워낙에 또 좋은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건을 위주로 스토리를 구성하다 보면 운신의 폭이 적어져요 그렇죠 그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캐릭터들을 살리면서 스토리를 좀 마음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대를 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저의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섞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하고 어떤 신계를 좀 넘나들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설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주인공이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치사한 것 같아 너무 상업용으로 나간 것 같아 왜냐면 난 처음에 오디세라 그랬고 이게 트로이 배경인 줄 알았거든요 고시대까지 가면 신들이 들락날락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치사하게 신도 나와야 되고 유명한 사람도 나와야 되니까 사실 펠로폰네스 전쟁기에는 신화는 거의 안 어울리죠 제작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뽑아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펠로폰네스 시대는 굉장히 냉철한 시대거든요 과하게 냉철한 시대거든 근데 두 개가 만나니까 저는 좀 어색한데 뭐 독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마 이게 몇만 장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천만명이 샀다라고 한다면 천만명 중에 그런 사람은 박사님 포함해서 한 두 명 정도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제가 재작년인가 부터 학생들에게 과제 낼 때 이제 사양사 교양강의 하면서 과제 낼 때 여러 권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소설 역사 소설 된다 이랬는데 페이퍼에 우리 때는 영화도 됐었고요 저는 이제 만화나 게임도 좋다 이렇게 열어놨더니 만화 학생들이 이 오디세이로 오디세이로 오디세이란 말도 꼭 트로이인가 했더니 내용을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물론 학생들 보고서가 되게 다 공략집처럼 써서 이렇게 쓰지 말랬는데 역사보고서니까 역사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대개 다 공략집으로 쓰신 학생들이 쓰긴 하던데요 아무튼 오디세이란 말을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라서 근데 왜 오디세이를 들었는데 트로이를 생각하신 거예요? 오디세이라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봤더니 아 그런 의미겠구나 싶은 건 뭐냐면 주인공이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오디세우스라는 것도 그 주인공이 지중해 전역을 방랑하는 이야기 일종의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 담고 있는 이야기라서 이것도 그런 여기도 지중해를 여행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긴 한데 역시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면 혹시 만약에 네 세 분이 딱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딱 한 사람만 만나봐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지 이현수빈님 저는 뭐 대략 어떤 분들이 나올지 대략 예상을 가는데 저는 알키비아데스를 만나봅니다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가 주인공하고 같은 방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는 장면이 게임 속에 나옵니다 어차피 제가 찾아가도 뭔가 메이드 될 가능성이 그닥 없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는 누구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니 알키비아데스의 그 모습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절을 하던 승낙을 하던 남자가 여자가 그냥 파티장으로 다 데리고 가요 알키비아데스 좋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이럴 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안 다치려면 헤로도토스를 만나고 싶다고 해야지 오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박사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궁금한 사람은 헬레네예요 헬레네 사모님 혹시 이 방송 보십니까? 한동안 안 오셨다가 요즘 다시 괜찮아지셨나 봅니다 제가 스파르타 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진짜 이렇게 어깨 세고 굉장히 등치가 좋으시던 책에서 읽은 그대로 아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여성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읽은 이미지가 정말 그 마을에 한 명이 아니라 다 그런 거야 진짜로 그래서 와 그랬는데 아 그래서 사모님이 약간 이렇게 좀 강하신 스타일 진짜로 다치신 거예요 하하하하 우리 집사람은 이 말 들으면 앞으로 허주씨 안 만나 아니 근데 나 책임 못 져 구체적으로 강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냉철하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뒤끝 장렬이고 하하하하 난 이런 말 안 했어요 난 이런 말 안 했어요 박사님이 하셨어요 하하하하 박 박사님께서는 저는 뭐 약간 흥미를 떨어뜨리게 될 것 같아 죄송한데 역사가가가 그러니까 역사가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역사의 기록이 가장 안 남아있는 사람 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인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글을 많이 써가지고 제자들이 글을 강의록을 많이 받아쓰거나 기억을 해서 쓰거나 스파르타인들에게 지배받던 그 옆동네 메세니아라는 동네에 그 주민들이 몽땅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예를 만나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 스파르타인이 노예가 돼서 행사했던 그 사람들이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만약 하면은 그 사람들을 역사에서 잊혀져버린 그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역시 저 같은 범인하고는 다르십니다 저는 뭐 누구를 만날지 대충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박사님 대충 느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 보셨잖아요 박사님 할래나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모르세요 박사님? 누꼬부인가? 레오니가스를 만나야죠 레오니가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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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무조건이죠 저는 레오니가스죠 레오니가스죠 레오니가스는 레오니가스 레오니가스 구덩이에쳐 놓은 건 레오니가스 아니잖아요 거기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실화에서는 레오니가스 아니잖아요 바로 산 거 레오니가스 아니에요? 실화에서는 아테네 애들이 묻었고 구덩이에 묻은 거 아테네 애들이 그랬고 저한테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럼 되겠는데 처음부터 슬퍼지 역사에 나오지 않은 영어에 나오지 않은 그 구덩이에 묻은 사람을 만나라고 디스 이즈 스파르탄 아니고 디스 이즈 아테네 저는 이제 그 언어를 아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발음하는 그 단어를 흉내내기 때문에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탄 스파르탄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혹시? 만나고 싶은 걸 댓글로 써주시면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셋은 크리드 오디세이와 함께 고대 그리스 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시의 소유물이에요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공유하기로 또 애기 버리는 거 그런데 영화 사례 내지는 영화 유기는 많이들 했어요. 왜요? 고대 세계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 부족이 원치 않은 아이는 버림받았죠.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사적으로 버리는데 스파르타에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버려요. 전투를 나중에 커서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는 버림받는 거군요. 그런 면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 왜 버렸나 생각해보면 원래 고대 세계에서 영화를 버리는 것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